목사의 열 가지 정체성. 1. 목사는 원수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2. 목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3. 목사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민 사람이다. 4. 목사는 부와 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 5. 목사는 소문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6. 목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다. 7. 목사는 사람을 향해서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8. 목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9. 목사는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다. 10. 목사는 문제 속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사람이다. 10. 목사는 문제 속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사람이다. 10. 목사는 문제 속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이다. 10. 목사는 문제 속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이다.